야 승진아 너무 안 어울린다 야 승진이 한덕댄스 한 번 음악 한 번 여기서 못 추면 완전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파이팅 음악 주세요 지금 크나큰 회사 관계자들 빼고는 아무도 웃지 않나요? 네 마음은 알겠는데 아까 충분히 크나큰 많이 뽑았잖아 여러분들 알면 나오세요 알면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포텐이 좀 힘을 내야 되는 게 지금 걸그룹 댄스인데 하나가 선이 더 예뻐요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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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모르는 나오지 않으세요 음악 주세요 자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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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왜 안 나와? 아 숨겨! 며칠 아니야? 이럴 땐 나와야지! 다 나오는데 왜 넌 안 나와? 너는 나와야지 분량을 잘 찾네 나오려고 그랬다! 내가 안 나가면 나를 시키겠지? 아 영리하지만 해! 야 영리하네! 트라클 너무 전략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자 갑니다 하나 주세요! 아 영리하네 보려면 들어가 보려면 들어가 보려면 들어가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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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 생각해 고위 아 이게 돼서 아 아뇨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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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알아? 음악 주세요. 한지 씨가 정확히 봐주세요. 위아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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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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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게. 우리 몬빈. 아! 이거 걸그룹 댄스를 굉장히 파워풀하게 쳐줬는데. 한번 나와봐요. 압수 한 번 하자. 압수 한 번 하자. 압수 한 번 하자. 다음부터 또 힘내줘요. 파이팅! 자 준비 됐죠? 음악 주세요! 아! 3% 예150 오군 샤송 차과시 기분cym 이거 추"- 쾌 passer 우리가 언제 쏘리스러워 보면서 쏘리스러워 보면서 우리가 언제 쏘리스러워 보면서 쏘리스러워 보면서 쏘리스러워 보면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미안한 춤인데 언제 내렸어 저기 앞에 아까 주인공이 있는데 이거 폭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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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트루프 버전으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어쩌면 우리럼도 되게 잘 추네 지금까지는 아스트로가 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락핏이랑 춤추는데 깜짝 놀랐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은우씨는 오늘 말을 한 마디도 안 했어 말을 단 한 번 단 한 마디도 안 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우 잘생겼어 그래서 잘생겼어 그러면 우리 은우는 좀 아는 춤이나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있어요? 아는 춤 저요? 은우는 은우는 가수가 싫어 은우는 가수가 싫어 은우는 은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은우는 김이라도 몇 장 더 위아래 한 번 해 위아래 몸발에 한 번 해 잘생겼어 키도 크네 진짜 위아래 있어요 뭐야 이게 뭐야 미아래 아따 미아래입니다 미아래 아 쏘리 쏘리 미아래 체인지하래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느낌이잖아 얘는 너는 가수가 싫지 이게 어디 있어 이게 있다고요? 여기 이렇게 왕복장에 있는데 속눈썹 긴거 봐 키도 크고 짜증나 앉아있어요 다음 가볼까요 음악 주세요 아니 모두 다 나왔잖아요 잠시만요 걸그룹 맨만 나오면 아스트로 딱 다른 크나큰 멤버를 눈찍고 아 멈추잖아 미안한데 미안한데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어떤 걸 원하는 거야? 단독샷이야? 너도 연기냐? 너도 연기 쪽이야? 알겠습니다 기세는 좋은데 바디를 너무 타니까 내가 놀랐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음악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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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음악 자 다음 크나클 크나클이 뭐 보여줘야지 이제. 이게 뭐였어? 저기 지금 비슷할 때 전화 한번 해봐. 너희 안무 중에 혹시 이거 있냐고. 지금 전화 한번 해봐 봐. 야 뭐 있어? 뭐 한 거예요 지금? 이게 픽션 나올 때부터 다른 친구들 이렇게 나오는데. 자 그럼 다음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.